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이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가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 대가를 받으면서 차명 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 은닉해,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로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지능적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함께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는 2015년 367명에서 지난 5월 4,379명으로 1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